우리는 2024년 오피스텔의 판을 바꿀 대한민국 최적의 입지로 이곳 이문 휘경 뉴타운을 거느린 이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 IM594를 주목합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 IM594는 오피스텔이 갖추어야 할 4가지 완벽 프리미엄을 하나로 합친 곳입니다. 첫째, 외대 앞 약 60m 거리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습니다. 둘째, 계단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쳤습니다. 셋째, 5km 내 13개 대학 임대 수요와 직장인 수요를 합쳤습니다. 넷째, 내가 쇼핑몰의 생활 편의와 투자 가치 높은 스튜디오 타입 원룸을 갖췄습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 IM594의 그 놀라운 프리미엄 속으로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는 브랜드 파워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두 건설회사,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와 GS건설 자의가 합쳤다면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브랜드 파워가 높은 오피스텔은 찾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입지가 바로 투자 가치입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 IM594는 만 4천여 세대 이문 휘경 뉴타운의 미래가치에 외대학역 초역세권, 신이문역 더블역세권 오피스텔로 오피스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서울에서 이보다 배후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은 찾기 힘듭니다. 5km 내 13개 대학이 몰려있고 종합병원 직장인 및 1호선을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CBD 지구의 수요가 풍부한 곳 약 1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외대학역 초역세권 신이문역 더블역세권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로 이어지는 특급 교통망 천장산과 중랑천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만 4천여 세대 신도시급 주거가치까지 이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 IM594 한자리에서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임대 수요자인 외대 졸업 예정 학생들을 원하는 무역업체 등 희망 기업체들이 사업지 인근에 다수 위치해 있어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수요, 기업체 수요까지 풍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투자는 단지형 오피스텔을 잡아야 합니다. 4,321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거느린 오피스텔은 나홀로 오피스텔보다 높은 생활 편의와 안정적인 임대 수요로 프리미엄까지 더 높습니다. 영화관과 스타벅스 등이 입점 예정인 메가 쇼핑몰을 한 건물 안에서 다 누리십시오. 이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 IM594는 단순한 오피스텔 상가가 아닌 지역 명소로 부각돼 독보적인 상업시설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 IM594가 오피스텔의 진화를 이끌 것입니다.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스튜디오 타입 혁신 판매는 높은 투자 가치는 물론 임대 수요자들에게 앞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신 빌트인 시스템과 첨단 안전 시스템까지 이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 IM594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2024년 금리 완화가 확실시 되고 있는 요즘 지금이 바로 오피스텔의 투자 적기입니다. 아이파크자의 빅브랜드 4,915 대단지 13개 대학과 역세권 임대 수요 메가 쇼핑몰까지 이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 IM594에서 2024년 가장 앞선 오피스텔 프리너드